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수 손태진이 지난 10월 7일 토요일 충청남도 금산군 체육회관에서 개최한 특별한 스포츠 행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행사는 팬들과 언론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반적인 스포츠 이벤트와는 달리 손태진과 팬 커뮤니티 간의 소통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상반기부터 철저하게 계획되었으며 손태진은 팬들에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팬들과 진심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이 이벤트를 주최하였고 그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 이 행사는 단순한 식사와 교류뿐만 아니라 손태진이 육체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햇볕과 바람 속에서 많은 야외 활동을 하면서도 그는 낙관주의와 열정으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행사가 종료된 후 손태진은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은 손태진이 스포츠 정신을 증진시키고 지역 사회를 결속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태진의 참여 덕분에 일반 대중과 스포츠 행사 참여자들의 마음이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연예인들과 유명 인사들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손태진은 탁월한 가수뿐만 아니라 훌륭한 사회 운동가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스포츠와 연대를 통해 더 높은 목표를 위해 지역 사회와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손태진은 대통령과 팬들, 대중들로부터 엄청난 지지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팬들은 이 스포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에게 감사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 날을 특별하고 기억의 남을 하루로 만들었습니다. 손태진은 이 행사를 만들기 위해 열정과 기획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참여는 팬들에게 자신과 다른 팬들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손태진과 팬들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스포츠 정신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손태진은 스포츠 행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선 활동과 사회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영감을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